참참참 안녕하세요. 유이스W렌입니다. 러브분들 지금부터 저랑 게임을 하나 할 건데요. 참참참이라는 게임을 할 겁니다. 다들 아시죠? 만약에 제가 지면 벌칙으로 팔굽혀펴기 10회를 할 거고요. 제가 이기면 선물이 있겠죠?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? 참참참! 이겼다 이겼다! 이긴 거지? 이겼다! 이야! 나 팔굽혀펴기 안 해야 된다! 이거 슈퍼에서 50원도 안 할 것 같으니 네 질문이에요. 소고기가 없는 나라들 라고 하셨는데 소고기가 없는 나라라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. 인도 아마존? 이집트? 왜 이렇게 오래 소고기가 없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알아? 정답! 찢어도 돼요?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맞췄잖아요. 정답이 뭐냐면요. 소고기 묵고기입니다. 이게 런센스 퀴즈인지 몰랐네요. 소고기 묵고기 정답이었어요. 자 그럼 먹으면.... 사탕 맛있게 먹 500원 네 먹어볼게요! 1. 런센스 čl